예쁜 종이배를 만들었습니다. 은서와 함께 예쁜 종이배를 만들어서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만들었습니다. 모래성을 만들어서 종이배를 띄웠습니다. 제주도 함덕해수욕장입니다. 예쁜 종이배는 이렇게 모래성의 연못 안에서 동동동동 떠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예쁜 종이배 우리 박은서양이 예쁜 종이배를 만드는데 다음번에는 우리가 종이배를 만드는 방법을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밤 올려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종이배가 귀엽고 깜찍하고 예쁘죠? 여러분 종이배가 행운의 종이배입니다. 여러분 종이배를 보면서 행복하세요. 행운이 가득하세요.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안녕 제주도 함덕해수욕장입니다. 짠 멋진 바닷가에서 종이배를 띄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